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역대 최대폭으로 지금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지금 저는 이제 하락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원래 아주 작년쯤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하반기니까 하반기쯤부터는 하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정도까지는 정체기 정체기로 봤는데 조금 빠르게 이제 하락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주변에 또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뭐 나비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흥국생명 사태까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그 원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큰 파장이 없어요 원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라는 그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지자체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무너지더라도 별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전반의 상황으로 이렇게 번지거나 이럴 일이 없었는데 금리 인상이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반이 약해진 거죠 금융 쪽에서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탁 터지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레고랜드가 이제 손실 폭이 2억이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200조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도 파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그럼 또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이전처럼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이 속도는 역대 뭐 IMF IMF급으로 지금 거의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원래 이제 가까운 지금 충격이라고 한다면 2008년 리먼 브로서스 사태거든요 그때도 굉장한 큰 추경기였는데 지금 그때보다 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가 훨씬 빨라요 대부분 다 그때 그 뭐냐 부동산 하락이 우연히 이제 IMF 때 리먼 브로서스 사태 때 이렇게 겹치면서 외부 충격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사실 약간 우연처럼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돌입한 게 딱 그 시기와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좀 지나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시장이 먼저 하락으로 정체기로 돌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거죠 아 어차피 지금 시장이 꺾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금리 인상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되니까 여기에 더 오히려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죠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상황이다 제가 항상 이제 금리는 2차 요인이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요인 같은 경우는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엄청난 힘 지금 이제 표현하듯이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장이 하락을 해서 금리 인상과 시장이 방향이 완전히 같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 지금 하락장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이 지금 하락이라는 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도 이 활활 타오른 불이 쉽게 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년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과도 지금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느끼는 체감 하락폭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는 기조를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듣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제 올 중반 정도까지는 올 초면 끝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금리 인상 기조에 같이 이제 시장 기조가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책을 지금은 지금까지는 제가 정부가 굉장히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위기감을 크게 느껴서 이제 규제 해제를 너무 빠르게 강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반등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를 조금 귀추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기가 특히나 이런 하락이 지금 본격 하락장이 들어섰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안 좋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락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짧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 시장은 대중심리가 집합되어서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중심리를 한번 모이면 방향을 여간에서 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으로 딱 돌입하면 보통은 적어도 5년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그래서 한 7년 정도까지는 하락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반등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U자형 반등이라고 해서 항상 정책이라는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기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그걸 다 더하면 하락 기간으로 포함되는 기간이 이제 한 7년에서 길면 8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2030년쯤 되면 이때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2030년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거죠 바닥은 2027년 정도쯤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이죠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시기가 한 2030년쯤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2030년쯤에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싸게 사려면 2027년이나 2028년이 이제 싼 거죠 약간은 기면서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때쯤을 추천하지 않느냐면 잘 안 올라가는 구간을 버티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사놓고 사고 나서 안 올라가면 참 이게 굉장히 불안해 맞아요 그럼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이현철님 진짜 이런 원만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내가 덜 먹더라도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2030년 정도를 말하는 거죠 2030년이면 약간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00 이전의 상승장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에 하락장도 이렇게 보면 또 시기적으로 잘 맞추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2030년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시기를 이거에 대한 또 근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근거를 또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 근거는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하락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시장이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서 전세난이 생겨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누군가가 사서 사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개미들로만 이루어진 시장은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서 샀을 때 나중에 만약에서 내가 들어가서 사고 나서 조금 떨어지거나 안 올라갔다가 나중에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러울까요 아니면 부럽죠 부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더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은 항상 선도적으로 들어갔을 때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눈치 작전이 펼쳐지거든요 항상 개미들은 그래서 네가 먼저 형님 먼저 항상 양보심이 너무 강한 개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사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서 담합을 시도한다 담합이 될 것 같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우리가 막 담합에서 가격을 올리자 이렇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담합이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면서 가장 난제였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바닷권에서 턴을 하는데 분명히 저도 그 당시에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사야 사야 올라가지 사지도 않는데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누군가 사야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사냐 저는 하락장을 다 현장에서 있으면서 지켜봤거든요 누가 사냐 지켜봤는데 주 세력이 없어요 그냥 뜨문뜨문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 매물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매물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안 올라가는 거죠 미분양도 많고 그러니까 진짜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지 저렇게 되면 안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이런 거래들이 간간히 일어나는데 안 올라간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진짜 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호가도 올라가 있고 매매가도 좀 올라가 있고 이런 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올라가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한 게 바로 전세가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하락장에서 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 난이 있어야 돼요 전세 난은 어떻게 생기냐 하락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죠 전세 공급이 임차 공급이 줄어들고 단순히 임차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임차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기존 투자자들 그럼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데 공급이 얼마나 줄어들겠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전세와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전세 세팅한 분들은 갭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만 발생해요 손실만 근데 월세 세팅을 한 분은 손실폭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나가는 이자 나가는 것보다 월세를 좀 더 많이 받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의 시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많은데 맞아요 이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월세가 이자보다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잠깐 지금 일시적으로 월세가 이자보다 적은 상황이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지금 시기인 거예요 금리 인상 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내렸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금리는 지금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막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월세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 월세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월세 세팅을 한 사람은 월세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좀 남아요 그럼 손실폭을 줄일 수 있죠 그럼 투자자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뉴스에서 이제 이때 뭐가 나왔냐 전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전세 물량이 막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매수 심리가 깎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손해보니까 전세 투자자들도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은 원래 자가였던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이제 변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매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매물으로 내놓고 자기는 임차 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임차 수요가 그러면서 이제 전세 난이 갖춰질 수 있는 이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게 보통 4년 이상 지나야 이런 상황이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난이라는 게 그냥 바로 2년 안에 막 이렇게 갑자기 생기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난 어떤 대란 굉장히 뭔가 과열되는 상황은 시장이 응축되어야만 생기는 결과예요 그게 응축되는 과정이 1, 2년 되어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오랜 기간 쌓여야 난이라는 그런 시장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있죠 미분양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분양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도 미분양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분양 시장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미분양이 어떻게 쌓이는지 왜 쌓이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분양이면 분양이 안 된 거 이 정도로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심리가 매수 심리가 죽으면 미분양 무조건 쌓이게 돼 있어요 미분양이 쌓이면 매수 심리는 더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건설사들이 하락하니까 미분양이 생기니까 이제 분양을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도 시간차가 존재한다 하락하고 2, 3년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분양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분양 계획은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양하는 건 적어도 2, 3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쭉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 그게 지금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예정되어 있는 분양 물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미분양이 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이 나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천세대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천세대 전체가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일부 500세대는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500세대 미분양 물량 남고 이런 식으로 미분양 물량이 남거든요 그럼 건설사는 500개를 일단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고 대금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분양이 난다고 해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드는 시점이 한 3년, 4년 지나야 그때부터 미분양, 분양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미분양이 조금씩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어느 정도 줄어야 상승하지 미분양이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상승할 수 없잖아요 미분양이 쌓이는 최고치로 가는 기간이 하락해서 한 2, 3년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드는 기간이 2, 3년 이걸 더해보면 적어도 5년 기간이라는 게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미분양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이 지금 9월 달치가 나왔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게 예를 들면 서울은 사실 지금 미분양이 아직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보면 9월 달에 몇 개로 늘어나냐면 5,553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수치로 보면 약 75%가 증가해버려요 한 달 만에 지금 미분양 증가세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미분양이 만 호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미분양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옛날에 미분양 수치가 가장 많았던 게 이제 3만 8천 호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분양 그 수치를 들어도 이게 기존 대비 반은 건지 적은 건지 그 감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가장 많았을 때가 3만 8천 호예요 수도권 경기권이요? 네 경기권이 서울이 한 4천 건 좀 넘었고 그런 상태로 보면 지금 하락 초반인데 벌써 지금 경기도가 이제 5천 건이 넘었고 5천 5백 건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면 뭐 내년 초반이면 이제 만 건을 넘을 가능성이 있고 내년 뭐 하반기 그럼 거의 2만 건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됐고 거의 한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그게 이제 거의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모는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늘어나는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치 자체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요 옛날에 최고치가 3만 8천 건이고 지금 만약에 3천 건이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럼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야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거는 정적인 개념의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부동산은 추세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없다가 생겨서 지금 막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 8천 건이라는 거는 항상 3천 건을 지나가야 있는 거예요 그냥 3천 건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3천 건에서 늘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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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천 건에서 5천 5백 건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약 6천에서 7천 건대로 늘어날 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 늘어드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이 추세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무드택자인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럼 그때 입지 외에 좀 어떤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보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제가 첫 번째 책에도 많이 써놨는데 여러 가지 뭐 경매하지 마라 뭐 청약 너무 매몰되지 마라 뭐 싼 거 사려고 하지 마라 이거에 주된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더 쉽게 풀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상승장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입지분 입지를 분석을 막 해야 되죠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야 될 거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막 입지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서 A를 사야 될까요? B를 사야 될까요? 막 고민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임장도 가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 물건도 툭 튀어나와요 야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 보자면 이게 선택해야 될 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결정을 못해요 사람들이 결정장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꾸 결정을 조금씩 미루죠 좋은 걸 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버려요 걔네들이 올라버리고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 그거보다 낮았던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있어요 얘네들마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가격이 같이 올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청약하잖아요 청약 청약 준비하는 분들은 이때 상승장에서 스스로 무주택을 계속 고수하게 돼요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중요하잖아요 청약 점수 가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장 때 내가 봤더니 얘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청약을 노리고 있어 얘는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원하는 청약 현장이 있거든요 있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너만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는데 막상 나왔는데 분양가가 막 비싸요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로 상승장을 다 마무리하는 거죠 경매하는 사람들 경매하는 사람들 경매 이제 상승장 때 야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싸게 사야지 경매 준비합니다 경매 공부 이제 시작해요 그렇죠 경매 공부하면 몇 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다 최소한 최소한 경매 공부만 2년 걸려요 경매 공부 이제 끝냈으니까 야 이제 입찰 들어갑시다 입찰 들어가면 바로 낙찰 받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되죠 낙찰 받는데 수년 걸려요 그러면 이미 경매로 받는데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상승장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네 다 그 다음에 싼 거 이제 사려고 노력하는 분들 상승장 때 많은 실수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상승장 때 막 갑니다 부동산 가가지고 물건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싹 있으면 자 여기서 금매 주세요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난 이 가격에 절대 못 사 이러고 갑니다 상승장에선 그게 안 통화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금매 절대 안 나오죠 연락 절대 안 옵니다 백날 기다려 보세요 연락이 오나 금매 나오기를 명함 막 뿌리고 다녀요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내가 무조건 돈 쏠게 가면 연락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통된 이 사람의 이 유형의 특징이 뭐냐 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스피드가 중요한 거네요 스피드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그냥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장이 이게 초입인지 아니면 거의 진짜 작년 하반기처럼 거의 꼭지점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판단하는 자기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빠져있냐 입지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클을 모르니까 사이클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입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히려 입지 공부가 아니라 그 흐름 사이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사이클을 공부해요 이 흐름 그래서 상승장의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이냐 아니면 상승장의 중반이냐 상승장 거의 끝 무렵이냐 이거를 공부를 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판단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이다 그러면 진짜 제가 2030년에 눈 감고 사세요 라고 했잖아요 눈 감고 사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오 그때는 어차피 상승 흐름이 왔으니까 아무거나 사도 오르고 이왕이면 또 이제 좀 더 좋은 거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거를 사면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입지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눈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물건을 보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되니까 제가 그거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보러 다니면 단점이 있어요 눈이 높아져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아 난 이걸 봤는데 이 집의 이 구조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이거 못 사겠어 그럼 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는 이 구조는 이제 만족이 됐어 근데 다른 안 좋은 것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는 이것도 만족하고 싶고 이것도 만족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걸 C를 찾아가죠 그럼 C에서 이제 A와 B를 만족했는데 또 다른 C가 또 안 좋은 게 또 튀어나와요 아 진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은 또 이미 더 올라가버리고 살 수 없게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뭘 사냐 내가 제일 뭔가 Z급으로 Z급으로 이제 사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 분석이 아니라 사이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이클 중에서도 상승 초입기가 언제인지를 알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승기 초입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분양이 줄어든다던가 전세난이 난다던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전세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과 미분양 미분양의 이제 수치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곧 소멸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저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전세가율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세가율 중에 매매가가 하락폭이 너무 커서 전세가는 이만큼 빠지고 매매가가 이만큼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거 그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게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전세가율만 보면 안 되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일단은 관심에 두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밀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좁게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을 시장을 전체로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거잖아요 숲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여기가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옆 동네를 봤더니 여기는 전세가율도 좀 아직 다 안 올랐고 전세가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전세가가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임차인들이 왔다가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아 옆에 바로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권이라는 이 바운더리의 이 큰 지역을 봐야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같이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봐야지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이것만 보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여기는 원래 이런 지역이었어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아직 지금 막 전세가가 올라갈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세가율 높고 전세가가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잠깐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지속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역동네로 넓혀보면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 전체 시장 전체가 그런 상황에 돌입해 있어야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지를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선택지가 없을 때 없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어야 바로 비로소 이제 상승이 온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게 어디 특정 한 지역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제안이 있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항상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보냐 안 보냐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임차로 들어가지만 여기 임차로가 내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 그럼 옆 동네를 보잖아요 옆 동네 봤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싼데? 그럼 내가 굳이 여기를 갈 필요가 있어? 이리로 가야죠 가면 되잖아요 약간 출퇴근 거리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분당이 전세가율이 많이 올랐어 비싸졌어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도 올라가고 있고 비싸 또 내려서 영통구까지 가는데도 여기도 비싸고 올라 그렇죠 이러면 전체적으로 흐르되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내가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러면 결국엔 제자리에 눌러 앉게 되거든 대안이 없을 땐 여기도 상황이 똑같고 저기도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 이때 안 옮기고 올려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려달라고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이걸 회피할 수 있는지를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봤을 때 대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아서 이게 하나의 그런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전세가율도 되게 여러 가지로 그렇죠 다양한 요소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긴 하락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때 부동산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가장 위험해요 이런 분들은 이게 거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하락장이 오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하락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없이 하락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떠나죠 그럼 반드시 상승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지금 누구나 지금 뭔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닥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관심을 끊는 분들은 바닥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휩쓸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바닥 시기에 매매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매매 시장은 분위기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절대 매매 시장을 보면 올라가는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싸게 살 수 있어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사냐 상투 때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락장 때 부동산에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놓잖아요 지금 상황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2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야 유튜브가 있는 세상에서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나는 적절하게 대응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학습효과는 제가 1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학습효과 진짜 1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아는 것과 확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제 개인 채널에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아는 것과 확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왜 도움이 안 되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그거는 평상시에 평상시에 아는 거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아는 것대로 행동했을 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손실이 없으면 그거대로 행동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는 아는 것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는 것대로는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 대부분 다 이쪽 방향을 선택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상승장에서도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할 때 다 상승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명언도 있고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살아 그때가 환희거든요 그때가 팔아야 될 시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만 여기서 빠져나오면 나만 이상한 팔려고 했던 사람 중에 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쳤냐 너 지금 혹시 공포에 살아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 시장 아직 공포의 시기는 아닌 건가요? 저는 이 명언을 제가 많이 쓰긴 하지만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포를 느끼는 게 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명언이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참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로 가면 절대 모르는 그런 명언인 거예요 애매모호한 명언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해요 저도 이거로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해봤지만 지금 느낌의 이게 바닥인 것 같은데 더 바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 공포지만 더 밑에 일층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심도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과 확신이 다른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아는 거는 지금 공포를 느끼는 이 정도가 아는 거예요 확신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사이클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를 해요 하기는 근데 저와 옛날 명언들의 차이점은 뭐냐 변곡점에 있어서 정확한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 명언들이나 옛날 사이클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주 추상적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모르는 그런 기준 이거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려고 연구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걸 어느 정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닷권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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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보세요 라고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거의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들어맞습니다 언젠간 뭐 틀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맞아왔고 지금 연구한 이론대로 가면 맞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일단 따르고 틀릴 때까지는 가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락장이 길게 가더라도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관심을 계속 갖고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추후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을 대고도 계약을 포기한 분들이 세 배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당첨되기만 하면 이런 얘기 있었죠 선당 후고 일단 당첨되고 고민을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정반대의 상황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청약을 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청약을 한 사람이 대부분 실거주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집 한 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청약을 했을 때 당첨이 되면 이 사람은 실거주니까 당첨되면 나는 야 실거주 해야 되니까 좋겠다 당첨되면 좋겠다 대부분 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청약을 넣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1년 전에는 청약 당첨되면 환호성을 지렀는데 지금은 청약 당첨되면 고민을 해요 아 어떻게 하지? 고민도 아니고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사람이 1년 전과 1년 후에 지금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똑같은 실거주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중요한 수요의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목적이 없다? 수요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항상 거주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실거주 지금도 제가 실거주를 강조했습니다 실거주면 어차피 내가 그때 당첨된 거 계산해서 고민해서 청약을 넣었고 당첨됐고 그러면 그냥 밀고 가면 돼요 고민했으니까 자금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시대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 목적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1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주 목적은 진짜 1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안을 파고들면 1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의 거주는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거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임차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는 해결이 돼요 그거를 매매로 가느냐 청약으로 가느냐 임차로 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매매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임차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을 당첨된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세차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걸 들고 가는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거주 목적이 상실된 게 아니고 시세차익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포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그 사람이 겉으로 얘기하는 거에 속마음에 숨어져 있는 내면을 파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집에 매수의 목적은 시세차익이 우선이다 일단 시세차익용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샀으면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거주를 해결할까 이걸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는 좀 머니까 다른 집에서 살자 여기는 새를 놓자 그러면 오히려 시세차익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거주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실제적인 마음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세차익용하고 거주하고 동시에 들어가면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나는 실거주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걸 택하느냐 시세차익을 택하는 거예요 거주를 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주를 택하면 청약 당첨된 사람은 고마워 하면서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포기해요 그게 뭐냐 시세차익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쌌기 때문에 그 분양받는 집이 좀 싸게 느껴졌는데 네 요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떨어지면서 네 이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지는 순간 이제 올해는 비싸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역량이 있나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 이게 실력 차이가 하나도 없고 이제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느껴지는 거죠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작년에는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이제 올해부터는 비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옆에 물건을 비교할 때 정적인 개념으로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추세로 비교해라 추세로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락 추세냐 그러면 지금은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아니면 얘가 약간 싸다고 느껴지지만 얘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 내 거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주변 집값이 막 오르는 추세이니까 지금 이 분양가가 싸게 느껴져 네 맞아요 졌어 이제 분양을 받거나 이렇게 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더 올라가면 얘는 더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당첨만 대봐라 나는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고 청약을 넣은 거죠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얘 기준되었던 아파트들이 뚝 떨어지니까 얘가 지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비싸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청약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가점이 높은 분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당첨 확률 높았는데 오히려 이럴 때에는 무주택이면서 가점이 낮은 분들 여러분들한테는 또 청약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청약을 이제 안 넣어요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마음이 가점이 낮아도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건 다 있는 거니까 시세 차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안 사요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는 거고 미분양이 생긴 물건은 더 안 사는 거죠 왜? 시세 차익이 절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특히 월부 구독자분들은 수요의 목적을 거주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여기에 당위나 정의 이런 걸 넣으면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저는 현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의 목적은 1도 없고 시세 차익 목적 오로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이걸 사는데 시세 차익이 생길 것이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는 거고 시세 차익이 안 생길 것 같다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특히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거래량이 멸종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게 작년과 다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책에 정확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책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이런 데서 20년부터 20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제가 오를 때 팔아라 그랬어요 오를 때 오를 때 팔아라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오르지만 이제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요가 연기처럼 사라질 거라는 표현을 했어요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근데 아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거주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실거주자들 이렇게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거주자들이 그때 가서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말이 돼 계속 서울이나 여기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데니까 항상 역세권이든 뭐든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정된 수요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공급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공급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절대 떨어질 거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수요는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그게 그 원인이 뭐냐면 시세차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세차익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수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살려던 사람도 계획이 있던 사람도 포기란다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지금 딱 그 이유예요 거주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주는 거는 이상한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필연적인 겁니다 폭등 뒤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상승의 폭등은 컸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이 한 번 더 있으면서 거래량이 빵빵 두 번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그러면 무주택자들 살 사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영끌에서 산 무주택자가 100만이 넘었다 제가 그 전부터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죠 살 사람들 무주택자 중에 살 사람들 다 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폭등이 두 번 있으면서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대기자들 지금 살만한 적극적인 매수 여력을 가진 매수 구매 욕구를 가진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미리 수요를 다 끌고 와서 다 사버렸다는 말씀이시죠 규제의 누적 효과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을 탈락시켰잖아요 그렇죠 탈락시켜놓으니까 지금 매수자 매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 제가 집을 절대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살 사람들이 굉장히 특정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럼 남은 사람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예년의 하락장에 비해서 훨씬 더 적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은 리치고 리치고 모바일 버전의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 화면 제일 밑에의 거래량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3년치의 거래량이 있는데 지금 이 줄이 가 있는 부분이 달이거든요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서울에 368건 서울 토탈로 다 합쳐서 368건이요 368건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에 노란 그래프들이 있죠 주황색 이게 지금 보면 선이 가 있는 부분이 20년 6월 20년 6월 달이죠 무려 한 달에 14700건이 거래가 됐어요 원래 서울의 거래량이 원래 작았던 게 아니고 서울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됐나요? 평균치가 지금 여기는 3년치의 평균이 3746건으로 나오는데 전체 평균치로 보면 여기 전체를 한번 눌러볼까요? 전체 평균치를 보면 5567건이에요 서울의 전체 평균치로 보면 월 기준이거든요 월 5567건이 평균치인데 지금 10월 달에 거래된 게 368건입니다 어머 그리고 지금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게 벌써 작년 지금 12월부터 12월에 944건 1월부터 782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 4월 달에 조금 늘어서 1500건이 됐다가 1000건이 이제 4, 5월 달에 약간 넘죠 3, 4, 5월이 1000건이 넘었다가 다시 1000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 평균 거래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럼 서울만 그러냐 그러면 경기도를 또 한번 볼게요 네 또 자료로 직접 보여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경기도를 보면 1년치로 되어 있는데 3년치로 좀 바꿔보면 일단 전체 평균을 한번 볼게요 전체 평균이 12,747건입니다 경기도를 서울하고 인구 수는 조금 비슷하죠 경기도가 조금 많은데 거래량은 서울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죠 많은데 전체 평균은 12,747건이고요 1년으로 한번 봐서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지금 10월달이 2,469건이고요 10월달이 그 다음에 2,700 9월달이 2,703건 그 다음에 8월달에 3,548건 경기도가 이제 서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역시나 전체 12,000건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수도권에 포함되는 인천을 한번 보면 전체를 보면 전체가 2,955건이네요 거의 3,000건이네요 거의 3,000건 정도가 평균치인데 1년치를 보면 10월달에 761건이네요 10월달에 761건 731건 783건 거의 한 700건대 정도 3,000건이니까 약 한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 좀 넘네요 그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특히나 앞으로도 좀 거래량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차익에 대한 상승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량은 더 늘어나기가 어렵다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지금쯤 이제 거래량이 좀 서서히 늘어야 되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늘기가 어려운 게 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집값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고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본다면 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겠다 싶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좀 멈춰야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거래량 말씀해 주신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금 한 번 다 이제 훑어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시는 이런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가라타기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시장을 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그렇죠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은 다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전부 다 정확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다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저점에서 사면은 나는 실거주니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때 좋은 집을 이럴 때 선점하자 뭐 이런 심리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실거주용이라고 이제 많이 착각은 하지만 그분들도 역시나 시세 차익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이 그래도 싸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죠 본인의 이제 시장 판단으로 했을 때 본인이 기준이 이제 확고히 어떻게 뭐 이제 잘못되어 있든 본인이 이제 뭐 착각을 하니 아니면 그 분이 이제 제가 틀리든 네 네 네 그렇게 하든 본인은 지금 이 지점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어찌됐든 앞으로도 하락장이 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강남같이 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 좀 덜 적게 떨어지지 않나요? 그게 많이 착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좀 늦게 늦게 이제 떨어지는 건 있는데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굳이 매수로 갈 필요 없어요 아 임차로 살겠다? 네 임차로 가면 돼요 특히 이제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는 학군 수요가 많거든요 학군 수요가 많을 때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 다 전세로 와요 심지어는 쪽방도 씁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진짜 쪽방 거래도 해봤었거든요 학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쪽방 요즘은 이제 그게 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떠나온 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쪽방 이게 방 3개잖아요 그럼 한 방을 쓰는 거죠 그럼 주소지만 이전하면 주소지만 이전하면 이제 학군 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 불법이니까요 안 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쪽방을 하는 그런 전세 수요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이 나 그러면은 굳이 매매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임차로 전세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것도 그거와 연관되네요 강남 같은 경우도 더 가는 이유 강남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시대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가는 건데 당연하죠 그런 기대감이 또 없으면은 그 또한 강남 또한 수요가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오른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올라가고 있어야 몰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돈이 없어서 지금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은행에서 요즘 보면 예금 특판 하죠 특판 특판 하면 난리 납니다 줄 서서 막 대기 수요 받아가지고 지금 오픈런 헤어 막 가서 줄 서 있고 그만큼 지금 돈이 시중에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집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좋은 집 누구나 가고 싶은 집도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만 굳이 매수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상 거주는 임차라는 대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임차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데들이 이제 전세가나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갈 때나 이런 데들은 전세가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쌓여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입지 좋은 것이 많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입지 좋다고 해서 그게 하락 방어를 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항상 이것도 그냥 2차 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2차 요인 입지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오를 때는 확대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 지난 11월 10일경에 이제 수도권인 그 경기와 인천까지 규제 지역이 이제 거의 해제가 됐는데 물론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진짜 신기한 게 윤석열 정부가 세워진 게 이제 처음 출발한 게 5월달이잖아요 3월달 5월달만 해도 규제 지역 해제만 해봐라 규제 지역 빨리 해제해줘라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 어디 해제한다더라 뭐 어디 지금 규제가 풀린다더라 카더라 하면 그 지역에 막 난리가 났어 맞아요 뭐 SRT 뭐 표가 다 매진이 되고 근데 지금 요즘 보면 규제 지역 해제했는데 뭐 어디 카페나 뭐 어디 방 뭐 다 보면 반응들이 없어요 관심도가 확실히 좀 떨어졌어요 저한테도 규제 지역 해제하거나 그럼 소장님 규제 지역 해제 전망에 대해서 해주세요 해주잖아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뻔하거든 뭐냐면 지금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는 이제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다는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심하게 되고 있는데 규제 해제 대출을 풀어주면 뭐하냐고 대출 금리가 낮아야 그걸 가지고 사서라도 뭔가 이득을 얻는데 지금 집값 올라가지도 않는데 대출을 받아서 사면 나만 손해지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매수자들이 매수 의지가 있을 때 규제 해제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 5월달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매수자들이 매수자들이 야 규제 해제만 해줘라 내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빨리 사야지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규제 해준 뭐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다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는 지금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착륙을 왜 정부는 이렇게 무서워하냐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경착륙은 왜 무섭냐면 두 가지 측면이 진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최대치예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부도 부도나는 상황이 터지게 되면 연세부도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규제를 많이 해서 LTV도 적게 하고 DSR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약간 리스크가 큰 건가요? 그렇죠 큰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전세대출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집 한 채의 대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대출을 기전 정부 박근혜 정부부터 약간은 지금 거의 없었으니까 약간은 무시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전세대출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세금도 올라가면서 그 대출 금액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만약에 훅 꺼지잖아요 훅 꺼지면 이 가격이 지금 대출 금액보다 밑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지금 연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뱅크런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연달아서 쫙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분양 사태죠 미분양 사태가 왜 위험하냐 미분양 많이 나면 좋은 거 아니냐 집값 하락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은 건설사의 위기예요 지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 부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이 나면 진짜 건설사들의 연세부도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터져도 문제는 주택시장의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문제까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경기 침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착륙을 막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다 풀어주지 않아요 네 진짜 딱 중요한 포인트들은 딱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 지금 풀어주는 게 무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 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한테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한테는 투기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쉽게 건들게 되면 난리 난다라는 거를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쉽게 건들지 않게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 다주택자한테 가해져 있는 규제들은 좀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가 완화가 되면 매수 심리가 있어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도 집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왜 버티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럼 상승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사겠죠 사서 올리고자 노력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쉽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제쯤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사실 빨리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부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좀 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 풀어주면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시기를 뒤로 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락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지역 해제해주는 거를 지금 풀어주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탄생 시점에 풀어줬다 그러면 또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시기가 언제 풀어주느냐 그래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돌입을 하고 나면 풀어줘도 효과 없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누적돼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적절하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막 풀어줬어요 막 풀어주고 반등이 크게 일어나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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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잠그고 네 허둥지둥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 정부는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다주택자 규제들 막 취득세 중과나 뭐 이런 것들 예 아니면 뭐 분양권에 가해져 있는 분양권 가구수 포함 뭐 전매제한 뭐 아니면은 예 지금 뭐 이제 다 풀어주긴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풀어주느냐 예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도 되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게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 부분도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인데 규제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니고 규제를 시장이 이겨낸 거예요 아 또 얘기해요 그때 이제 대출 규제 예 그때 갑자기 이제 하 뭐냐 상승 분위기가 딱 멈춘 이유가 뭐냐면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농협의 대출 중단 사태거든요 그때 은행 몇 개가 한 세 개인가가 갑자기 우리 대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대출 규제 들어갔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출 규제 때문에 예 뭐 지금 하락했다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어 시장의 규제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힘이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 이제 대출 규제만 하나 탁 던졌는데 그냥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면 뭐냐면 상승장 때 규제를 했지만 시장이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지만 시장의 에너지가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금야금야금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에너지가 야금야금 야금 갉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 끝 무렵에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싱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잽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잽을 규제를 막 30번 가까이 했잖아요 잽을 30번을 때리는 거예요 잽을 맞으면 한 대 맞았다고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열심히 싸우죠 그러면 잽 맞은 것 때문에 이 사람 더 열심히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잽 맞았다고 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잽을 맞으면서 잽을 맞지만 다운되는 게 아니고 잽을 맞지만 이 사람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잽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로끼 상태라고 이제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크리니트 크리니트 깨끗한 한 방이 딱 맞으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 크리니트가 시장에서 뭐였냐 대출 규제 이거를 누적 효과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맨날 대출 규제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이제 규제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시장의 힘이 더 컸다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항상 제가 책에서 이미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장은 언제나 정책을 이겨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제를 막 시장을 막기 위해서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내지만 전면 규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그렇죠 필수품이기 때문에 전면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걸러내는 건 있잖아요 걸러내는 거 걸러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승장 끝무려면은 에너지가 너무 약해져서 이제 아주 작은 규제만 가지고도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1차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요인 2차 요인은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요인이 다 2차 요인이에요 1차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대중심리에요 대중심리 자산시장은 심리로 심리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에 이런 요인들이 그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게 해서 이 심리 결국에는 사람이 살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 이걸 결정해서 그게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 근데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수요 1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려고 했지만 지금 사느냐 나중에 사느냐 적극적으로 사느냐 좀 여유 있게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가격이랑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면 가격이 확 뛰는 거고 예 여유 있게 느긋하게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심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중심리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 대중심리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이 대중심리에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고 각 개인들의 심리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은 아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분위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뉴스에서든 나오고 옆에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 그 대중심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통해서 구체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중심리가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거고요 이 대중심리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1차 요인 대중심리는 관성의 법칙이 엄청 강해요 상승하려고 하면 진짜 끝없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웬만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힘을 잃어가지고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게 나중에 하락할 때 하락 전환하고 나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양 분양 중에서도 미분양 요인이 하락을 공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분양이 없으면 하락장으로 돌입을 했지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하락을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전세에 의해서 상승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예요 대중심리, 전세, 분양,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을 파악할 때는 딱 주요되게 이 네 가지만 파악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이거를 더 크게 만드느냐 작게 만드느냐 이 정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금리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아 금리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사겠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금리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그렇죠 금리는 2차 유인인 거예요 2차 지금은 금리는 하락을 가속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승하지 않아요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아 금리 인상이 멈춰도? 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오 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주요 요인이 아닌 거죠 부차적인 요인인 거예요 왜?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힘을 내요 근데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더 큰 거예요 시장 말씀하신 게 금리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이게 시장이 심리가 이미 꺾일 거라는 그 심리가 다 갖춰져 있고 미분양 많고 이러면은 이미 이걸 사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안 오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올라갈 것 같아야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을 막 해주고 대출 이자가 싸진들 대출을 받은 게 그렇다고 대출 이자가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사서 안 올라가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가 계속 변동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되게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락장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더 오히려 크게 작용한다 당연하죠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이 없어서도 하락해요 이렇게 좀 하락장을 처음 겪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좀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부동산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하락하더라도 나는 팔 수 있을 거다 착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를 때 팔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오를 때 팔아라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 팔은 사람들이 승자구나 이제 그 정도만 알지 왜 또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이해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이제 폭등장이 끝나잖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매수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제 팔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락하든 상승을 하든 어쨌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상승장 끝 무렵이 이제 지나고 하락장으로 돌입하면 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이 또 착각했던 부분이 좀 싸게 팔면 되지 싸게 팔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싸게 파는 거의 수준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한 몇 천 이렇게 싸게 팔면 충분히 팔릴 거라고 착각했지만 지금은 몇 억 그것도 1, 2억 정도가 아니고 몇 억 이렇게 가야 팔리는 정도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결정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몇 억을 손해를 봐야 되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세요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니까 미리 팔아라 올라가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지만 올라갈 거 인정하고 미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언을 드려도 조언이 현실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조언은 뭐냐 그냥 허리띠를 꽉 붙들어 매라 이렇게 이제 조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서 타는 것과 버티다 하락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거든요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는 날도 올 테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틸 그냥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요 버티고 싶은 사람은 진짜 허리띠 꽉 졸라매고 지금 나갈 수 있는 돈을 다 줄이고 다 줄이고 그 다음에 절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가족 간의 상대방 긁는 얘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샀잖아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의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버틸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둘이 싸우고 있으면 못 버팁니다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고 나가는 돈 줄이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보듬어 가면서 힘을 합쳐서 버티는 것과 그 다음에 매도할 때의 팁을 좀 드리자면 매도할 때 팁을 드리자면 항상 하락할 때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하다가 반등이 지금 그럼 반등을 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등이 오는 반등이 오는 식으로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승장에서 정책을 냈을 때 그냥 쭉 상승만 한 게 아니에요 출렁이긴 합니다 정책을 냈을 때는 잠깐 움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나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락하고 있을 때 정부가 규제를 막 풀어주죠 그러면 좀 심각한 심한 규제 해제를 딱 해줄 때는 반등이 나옵니다 잠깐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규제를 풀어줬을 때 그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규제들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취득세 같은 거죠 취득세 중과 같은 거 이런 거를 풀어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반등이 나올 때 야 상승이다 환호를 지르면 안 돼요 대부분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의 90% 이상은 아마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이제 상승이다 니네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다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고 막 이런 행위를 할 거예요 이게 독이 됩니다 그냥 팔아야 돼요 고시기에 절대 호가 올리지 말고 그냥 파세요 내가 팔고 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거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꾸 꼭대기에 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로또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팔고 나서 내 위에 더 올라간 거래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가를 더 올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자가 쫓아가다가 멈춥니다 초반에는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 이게 시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반드시 호가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분위기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락장이지 이렇게 되면서 매수세는 다시 가라앉고 매도자들은 이제 팔려고 시도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늦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수세가 완전히 죽으면 이때부터는 깎아도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항상 올라갈 때 팔아야지 팔리는 겁니다 매수세가 붙을 때 팔아야지 여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야 올라가는데 호가 올릴까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도를 결심했다 그러면 절대 반등이 나올 때 호가 올리고 매물 걷어들이고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하락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등이 왔을 때 무조건 매도라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다는 게 그렇죠 매도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그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척 Vorp